언젠가 어렸습니까 네 오늘 포트폴리오에 이론하실 차례인가요 269페이지죠 자 요 포트폴리오 이론은 시험상에서 인용이 자주 돼요 그래서 별표 하나 하셔가지고 이론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포트폴리오 이론을 보시게 되면 하나의 자산에 투자하지 않고요 여러 개의 자산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그래서 투자자가 부담할 수 있는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결합 편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게 그게 포트폴리오 논리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산 투자를 통해서 불필요한 위험을 우리가 제거하고요 안정적인 결합 편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거 이걸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분산 투자라고 되어 있을 때요 이거는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자산에 분산 투자는 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H자동차라든가 또는 K자동차라든가 L자동차 이렇게 해서 회사만 다르게 투자하는 거는 분산 투자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부 자동차 산업이니까 자동차 산업이 허황일 때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자동차 산업이 불황이면 이게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겠죠 그러니까 일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일부는 S전자에다가 일부는 L통신에다가 이러면 산업군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산업이 불황이더라도 다른 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상세시켜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불필요한 위험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시험에 불필요한 위험이라고 한번 인용한 적도 있어요 같은 논리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얘는 왜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이런 식으로 뭐가 틀린 위험과 수익성의 크기가 다른 자산에 분산 투자기만 하더라도 투자자는 부담하지 않아도 될 위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논리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뒤에 가시면 포트폴리오의 총위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잘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런데 이 총위험이라는 것은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출제할 수도 있고 출제할 때 보면 위험과 수익에 관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때도 얘가 지문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총위험이라는 것은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얘를 꾸준히 내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인 우리가 단어구선상에서 보면 체계적이 있고 비체계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문제가 많은데 이 포트폴리오 논리상에서는 얘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산 투자하면 제거할 수 있는데 얘는 분산 투자하더라도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표현을 바꿔서 많이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면 체계적 위험이라는 건요 얘는 분산 투자하더라도요 얘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즉 제거할 수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이거는 피할 수 있는 즉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런 식으로 자동차나 전자 또는 통신사업에 이렇게 분산 투자하면 얘는 제거가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 이거는 모든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한다고 제거할 수 없는 게 이렇게 분산 투자하더라도요 시장에서 뭐가 상승하면요 그러면 이거는 모든 산업에 다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은 출제하지는 않았고요 이 체계적하고 비체계적 위험을 구별할 수 있느냐 그러면 거기 중간에 보면 그림 나와 있어요 그림에 대한 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고요 여기가 구성 자산수라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수평으로 그려진 것 있죠 이게 체계적 위험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만약에 투자자가 일부를 자동차 산업에 투자하고요 일부를 전자산업에 투자하고 일부를 통신사업에 이렇게 투자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위험이 줄어드냐면 안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거 수평이니까 근데 비체계적 위험은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우하형이에요 얘가 이제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산업군을 달리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위험이 점점 점점 줄어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했을 때 이 그림을 기초로 혹시 만약에 문제를 낼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게 등장을 해가지고 가로노키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A, B, C 올바른 표현을 고르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럼 거기서의 포인트는 얘가 될 거예요 얘는 다 구별이 가능할 거라고요 공부하시면 얘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표현을 달리줄 수 있다는 거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로 한번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하단에 보면 270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얘기가 나와 있죠 그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해놨죠 이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거는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동일하거나 더 높은 이 수익을 획득을 하면서요 문은 줄이는 거 위험은 줄어들게 하는 것이 그게 포트폴리오 효과의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뭐 가령 예들어서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요 투자하니 A가 있고 B가 있어요 자 수익률이 주어져 있고요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어요 얘는 수익률이 8%인데요 얘는 표준 편차가 2% 얘는 수익률이 14%인데요 표준 편차가 7%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제시가 돼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평균분산 결정법으로는 투자 선택이 곤란하죠 이 평균분산 지배원리에 의하면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으네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큰 애를 선택해야 되는데 얘네 둘을 보게 되면 수익률만 놓고 보면 얘가 낮죠 근데 뭐가 커요 위험이 크죠 그죠 근데 얘를 선택하면 위험이 작은데 뭐가 작아요 수익률이 작죠 그럴 때 이제 이 포트폴리오 효과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상단 개수하고요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게 있어요 옆에 이제 보시면 상단에 자 그러면 이 상단 개수라는 것 있죠 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요 1까지 존재해요 상단 개수 그러면 상단 개수라는 건요 어느 한 자산의 수익성에 대한 또 다른 자산의 수익성의 어떤 움직임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요 이런 식으로 상단 개수의 크기는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존재해요 1까지 그러면 여기서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뭐냐면 AB 두 개의 자산의 수익성의 움직임이 있죠 이게 100%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여기서 1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AB 두 개의 자산의 수익성의 움직임이 100%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100%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A라는 사업이 소주 사업이라고 가정하고요 B가 맥주 사업이라고 가정하자고요 이렇게 그럼 AB를 비교하게 되면 맥주 사업이 수익성이 좋잖아요 그런데 얘는 여름에는 높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데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매출이 부진해요 잘 안 팔리니까 물론 소위기한 대로 주당 같으신 분들은 납득이 안 가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익률을 놓고 여기다가 집중 투자하게 되면 높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지만 리스크도 크잖아요 그러면 소주 사업은 맥주하고 수익성의 움직임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반대죠 여름에는 매출이 떨어지지만 겨울에는 매출이 확대가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소주 사업에다가 분산 투자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상세시켜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수익은 더 크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게 포트폴리오과의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들어서 C가 있는데 얘가 청량 음료예요 콜라 사이도 아시죠 얘를 보게 되면 얘는 수익성의 움직임이 뭐하고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맥주하고 그러면 이런 자산 간의 조합을 하게 되면 포트폴리오과가 잘 안 나타나죠 그렇죠 이렇게 조합을 했을 때만 포트폴리오과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과가 커지기 위해서는 상간 개수의 값이 음의 값에 가까울수록 포트폴리오과가 커지는 거예요 양의 값으로 가면 갈수록 포트폴리오과는 작아지겠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그러면 여기에 상간 개수가 플러스 1 또는 1이라고도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럼 상간 개수가 0.99가 나왔어요 그럼 포트폴리오과가 있길 수 없겠어요 0.99가 나오면 이렇게 나와도 포트폴리오과가 있는 거예요 얘는 1이라는 얘기는 100% 동일한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과가 없어요 그런데 0.99라는 얘기는 단 0.1%라도 방향성이 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만 아니면 포트폴리오과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시험상에서도 인용을 해요 상간 개수가 1인 경우에는 분산 투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맞는 표현이에요 1일 때는 안 나타난다 1만 아니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포트폴리오과를 측정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상간 개수의 의미에서 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3번 있죠 따라서 상간 개수가 1만 아니면 분산 투자 시 통계학적으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이때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 무슨 위험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보면 이 편차 있죠 리스크 이 리스크 안에는 체계적 위험하고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포함이 그런데 분산 투자하면 여기서 뭐가 줄어들겠어요 그렇죠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의 크기가 같아지면서 수익은 어떻게 돼요 더 크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표현에 대해서 출제하니까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거기 뒤에 나와 있는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하고 위험에 대한 것은 지금은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대수익률을 계산하는 거 한번 해봤었죠 그런데 여기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구했던 것은 하나의 자산을 기준으로 구한 거고 이거는 분산 투자니까 둘 이상의 자산이겠죠 그러니까 A와 B 또는 ABC 그러면 각각의 기대수익률을 구한 다음에 그게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죠 거기에 곱해가지고 개별 자산의 수익률을 다 구해서 합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얘도 확률값을 50대 50을 주거나 아니면 투자 자산의 비중을 50대 50으로 주면 계산이 간편해요 그런데 비중을 달리 주게 되면 계산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게 25회 때 한 번 나오고요 그때가 조금 복잡한 과정에 나온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쓰게 되는 그 이후로는 지금 몇 년째 출제가 안 되고 있는데 어차피 계산 문제는 로테이션으로 돌아요 기본적으로 내는 애들은 몇 년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른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때 되면 다 하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에 큰 부담을 갖고 있겠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은근히 뭐가 밀려올 수 있냐면 왜 이걸 시작했을까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거 과거로 돌아가면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결제하기 전 여기 와서 이 카드 내밀기 전 그렇군요 어느 분은 어디까지 돌아가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결혼하기 직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간 거죠 그런데 어차피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되돌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했고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오게 돼 있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어요? 여러분이 지는 건데 중간쯤 가시다 보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을 거예요 한 7월 달 되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누가 나를 이 바닥으로 내몰을까 누가 나왔겠어요 본인이 선택한 거죠 본인이 여기 이 건물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6층으로 올라오셔서 상담을 거쳐서 처음에 들을 때는 2개월 완성이라고 해서 두 달만 고생하면 될 것 같았는데 막상 해봤더니 두 달 갖고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박혀나가서 중개서 자격증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공부한 시간이 평균 3개월이에요 합격을 하면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372페이지에 가면 중간 조금 밑에 3번에 최적 포트폴리오 5번에 최적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해놨죠 이거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건요 평균분산 지배원리를 충족시키는 효율적 전선이 있죠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 개인의 위험에 대한 대도를 반영한 무차별 곡선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접점해서 이게 최적 포트폴리오가 결정이 되는데 시험상에서는 얘를 주로 많이 물어봐요 얘를 효율적 프런티어 또는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투자선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용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얘는 앞에서 배우셨던 평균분산 지배원리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연결한 선이 있죠 그걸 우리가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투자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개념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효율적 전선은 기울기가 우상행하는 기울기를 가져요 이 두 가지 관계를 물어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기가 수익률이고요 여기가 위험인데 표준 편차를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효율적 전선은요 기울기가 이렇게 우상행이에요 이렇게 우상행 했을 때 여기에 보시면 B라는 투자안이 있고요 C가 있어요 얘네들의 표준 편차가 2%예요 그렇죠? 우리는 B하고 C 중에 뭐를 선택하겠어요? 그걸 우리는 B를 선택해요 왜? B나 C나 표준 편차가 2%예요 그렇죠? 그런데 C는 수익률이 몇 %냐면 4% 얘는 6%예요 그러면 표준 편차가 같을 때 우리는 뭐가 큰 애? 수익률이 큰 애를 선택하겠죠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면 여기 D가 있고요 여기 E가 있어요 우리는 D하고 E 중에 뭐? 역시 D를 선택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F가 있고요 G가 있어요 그러면 F하고 G 중에 우리는 F를 선택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결국은 이 선이라는 것은 그죠? A서부터 출발해서 B, D, F 이렇게 평균분산 지배원리에 보면 뭐가 동일할 때 위험이 같을 때 뭐가 크네 기대수익률이 가장 큰 애를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열한 것은 B, D, F가 있지만 이 안에는 무수히 많은 뭐가 있겠어요? 점들의 집합이 선택이 돼서 연결이 됐겠죠 그래서 이게 효율적 전선이고요 얘가 기울기가 우상향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위험이 있죠 2%의 위험에서는 올릴 수 있는 최대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6%라고요 이거 이상의 수익은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더 큰 수익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상의 추가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추가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이 이상의 수익은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기울기가 무슨 길을 갖는다?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갖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의미를 여러분 시험에서 활용을 하니까 구별은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건요 효율적 프론티어하고요 투자자 개인의 무차별 곡선을 위험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 무차별 곡선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여주신 거에 따르면 위험을 회피할수록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라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위험을 즐길수록 위험을 추구할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요 나중에 이제 그거는 배워보시겠는데 그래서 이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것은요 투자자의 뭐하고요 효율적 전선과 개인에 대한 위험의 태도를 반영한 무차별 곡선의 어디에 의해서 접점에서 무차별 곡선은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럴 때 이렇게 최초로 접하는 점이 있죠 여기서 무차별 곡선은 교차하지 않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는 추가로 배우시면 되고 일단은 의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효율적 전선의 의미 정도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뒷페이지 넘기시면 274페이지 하단에 가면 부동산 포트폴리오라고 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부동산은 지역성과 개별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쉽다 어렵다 지역성과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가 용이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274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양가로 1번에 굵은 글씨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가시면 재산산분법이라고 있죠 이거는 최적 포트폴리오가 아니고요 일반적인 포트폴리오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예금하고 주식하고 부동산이 있죠 여기에서 나눠서 투자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최적 포트폴리오가 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포트폴리오 기법 중에 하나가 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출제자가 예금과 주식과 부동산에 이렇게 재산을 3분에서 투자하는 것은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포트폴리오 기법 중에 하나다 이런 정도로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뒤에 가시게 되면요 거기 276페이지에 거기 중간에 보면 문제로 확인하기 이렇게 해놨죠 거기 1번에 보면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포트폴리오 편입되는 투자 자산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총 위험은 줄어들게 된다고 해놨죠 근데 체계적 위험은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근데 총 위험은 줄어들어요 뭐가 줄어드니까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2번 지문에 보면 투자 자산 간의 상관 개수가 1보다 작을 경우 있죠 포트폴리오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틀린 거죠 1만 아니면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음의 값을 갖겠죠 양의 값이 아니라 그래서 분산 효과가 나타나는데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렸겠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준 거예요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결정이 된다고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용 정도 정리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부동산 투자 금융 분석을 위한 거기 기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수학적 기초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학이라는 표현을 싫어해서 제목에서 일부러 뺀 거죠 여기는 이론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계산 논리로도 나올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했었던 것 같아요 화폐 시간 가치 개념을 필요로 하는 거는 제목은 이거를 달고 출제를 많이 해요 화폐 시간 가치 우리가 투자를 보게 개념을 배우셨을 때 투자라는 거는 미래 수익하고요 현재 지출을 교환하는 것을 우리가 투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투자하는 시점이 있죠 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있죠 이 시점이 서로 다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돈의 가치가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투자의 결정은 현재예요 그러면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현재의 가치를 무슨 가치로 미래 가치로 전환시켜줄 필요가 있고요 미래의 가치를 다시 또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투자자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든 뭘 하든 설명을 해 줄 거 아니에요 슬쩍 봐서 내용이 조금 복잡해 보일 것 같으면 속으로 고민하죠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하죠 그런데 기본적인 거라도 알아는 두셔야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의 현재 가치 또는 미래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쓰는 게 의의라고 보시면 이게 자본원원 개수라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해보시는데 이 안에 보게 되면 미래 가치를 구하기 위한 자본원원 개수가 있어요 그게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의 미래 가치 개수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감체 기금 개수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게 역시 세 가지가 있어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의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저당 상수라고 있어요 일단 얘네를 알아두시려고 그러면요 개념하고 그 다음에 개수하고 역수를 알아야 돼요 역수를 그래서 이게 계산하는 논리도 언급이 된 적이 있는데 작년에 처음 나온 거예요 작년에 여기 있는 현재 가치의 크기 있죠 계산을 해서 현재 가치의 크기는 미래 가치가 클수록 그 다음에 할인율이 작을수록 그 다음에 기간이 짧을수록 현재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작년 시험에 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미래 가치라는 건 현재 가치가 클수록 그 다음에 이자율이 높을수록 그 다음에 기간이 길어질수록 무슨 가치가 미래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작년 시험에 지문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얘네 3개 얘네 3개잖아요 그럼 이거 박스로 낼 수도 있다고요 5개를 집어넣고 이 중에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낼수록 얘가 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낼수록 얘가 커진다 반대면 얘네들이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다음에 돌아올 때 계산적인 사고할 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얘가 미래 가치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게 내과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줄여서 일시불의 내과 개수 또는 내과 개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과라는 건 미래 가치의 줄임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뭐라고 해놨어요 내과 그렇죠 연금의 내과 개수라는 거는 연금의 미래 가치 개수를 줄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현가잖아요 현가라는 거는 뭐의 줄임말이겠어요 현재 가치 그러니까 일시불의 현가 개수라는 거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 연금의 현가 개수라는 건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죠 그러면 얘네는 제목을 가지고 얘네 둘은 미래 가치 구하는 거고 얘네 둘은 무슨 가치를 현재 가치를 구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감층 개수하고 저당 상수는 제목에서 표시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나온 적도 있냐면 일시불의 내과 개수 연금의 내과 개수 저당 상수는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이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알려드린 게 감층 개수를 보게 되면 여기 미음이 들어가 있죠 여기 금에도 미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무슨 가치 구할 때 쓰는 거예요 미래 가치 그러면 감층 개수는 미래 가치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 상수는 무슨 가치를 현재 가치 구할 때 쓰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그 다음에 역수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하고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가 역수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연금의 미래 가치 개수 있죠 얘는 뭐하고 역수라고 그랬어요 얘는 얘하고 역수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역수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답으로 그러면 이 역수를 구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쓸 수 있으면 우리가 폰에서 사용하는 이모티콘 있죠 이걸 대입하면 돼요 이렇게 역수고 밑으로 역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입하면 우리가 역수관계를 구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일단 먼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개수 중에서 이론적으로 지문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거기 280페이지에 가보시게 되면 중간에 양가로 3번에 저당상수라고 해놨죠 거기 보면 굵은 글씨로 명시해놨죠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에서 저당지부렉 있죠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뭐를 사용한다 그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이론으로 등장해서 오지선다로 나오면 그 중에 하나가 얘가 들어와요 저당상수가 그래서 이 저당상수라는 거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 있죠 여기서 뭐 구할 때 쓴다는 거예요 원리금 그러니까 융자금에다가 뭐를 곱하면 저당상수를 곱하면 원리금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원리금 구할 때 뭐를 사용한다 저당상수를 사용한다는 거는 용어적인 부분에서 알아두시면 돼요 나중에 우리가 3월달 과정에서 예를 또 하겠죠 또 하게 되면 그때는 역수관계하고 계산에 대한 걸 간단하게 해보시는 거예요 복잡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선생이 타협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걸 다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죠 요즘 뭐 날도 춥고 그죠 바이러스가 막 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학원에 나왔는데 뭘 이렇게 힘든 것만 하는 거야 그러면 또 삐질 거 아니에요 간단한 것만 그래서 어디에 사용하는지도 나중에 알아두셔야 되는데 출제할 때 얘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심지어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인데 원금 균등상환 방식이라고도 틀리게 준 적이 있어요 그거는 착각을 유도하는 경우죠 그래서 용어적인 부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280회 하단에 가면 잔금비율하고 상암비율이라고 나와 있죠 얘도 시험 지문에서 두 번 나왔는데요 이거는 거기 보면은 뭐 계산식으로 잔금비율 구하고 상암비율 구하는 게 막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잔금비율은 1 마이너스 상암비율로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암비율이라는 건 1 마이너스 잔금비율로 구할 수 있어요 이 식을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는 상암비율과 잔금비율을 알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계산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럴 때 만약에 1이라는 게 뭐냐면 대출 원금이에요 근데 만약에 상환을 내가 30% 했어요 그럼 남아있는 잔금이 한 70%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잔금이 70% 있다는 얘기는 상환을 30%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두 개를 더하면 1이 나오겠죠 이게 대출 원금인 거예요 잔금비라고 상암비를 합하면 뭐가 대출 원금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갚은 거하고 남은 거를 합하면 그래서 잔금비율과 상환 비율을 더하면 1이 나오겠죠 0이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0으로 한번 출제한 적이 있고 1로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로 출제해서 맞는 지문으로 썼다가 최근에 등장한 건 0이라고 해서 틀리게 출제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전에 출제한 적이 있어요 뭐 구하라고 잔금비율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도 있죠 이걸 구하라고 한번 낸 적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접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두 번째 챕터가 되겠죠 시험 목차상에서는 여기서는 매년 한 3, 4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여기서 그리고 계산 문제에도 한두 개 정도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여기 보면 투자 분석이 있죠 우리가 투자 분석이라는 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수익성이 달라질 수도 있죠 그리고 시간이 경과하면 감가상각 이런 것들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익성의 크기나 가치의 변화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 분석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그럴 때 이 투자 분석은요 이거를 기초로 이뤄줘요 현금 흐름 또는 현금 수지 이렇게 되기를 해요 이게 영문상에서는 캐시플로우예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있죠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투자자가 내가 얼마 투자하면 이 투자로부터 어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지를 내가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현금 흐름은요 크게 나누면 영업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고요 매각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눠지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해 드렸지만 투자자가 투자를 하게 되면요 이 부동산에 수십 년간 투자 운영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5년 정도만 얘를 운영을 해요 그리고 5년 후에는 얘를 팔아버린다는 가정이에요 그럼 현금 흐름이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죠 보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과 나중에 얘를 처분할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이 기법이 있잖아요 기법 중에 보게 되면 이게 할인기법이라고 있어요 얘네는 이거 두 가지를 다 구해야 돼요 영업현금 흐름하고 매각현금 흐름을 다 알아야지만 이 방법을 대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할인기법이라고 있어요 얘는 영업현금 흐름만 알면 돼요 매각현금 흐름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보유기간 중에 1년 동안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죠 그거 하나만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인기법이 있고 비할인기법이 있으면 어느 게 더 간편하겠어요 이게 더 간편한 거예요 근데 시험상에서는 얘들도 계산 또는 이론으로 내기도 하고요 얘도 계산 또는 이론으로 내기도 하는데 할인기법이 계산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해요 그래서 할인기법을 통해서 계산 문제를 유도한 것이 한 5년 전 이 정도예요 그래서 주로 어디서 많이 나왔냐면 비할인기법에서 그래서 비할인기법의 대표적인 게 어림샘법 또는 비율 분석법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부동산 투자 분석의 절차라고 있죠 먼저 투자자의 투자 목표 있죠 목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목표는 여러 가지로 나눠지죠 예를 들어서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임대 수익만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는 단기간에 양도 차익만 보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고 아니면 내 자식을 위해서 또 돈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투자하는 경우도 있죠 다양하다는 얘기죠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겠어요 결국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토지 등에 투자하게 되면 이게 언젠가는 그게 빛을 발할 거라는 인식이 많아가지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일수록 땅에 묻어놓는 거예요 올해 그 토지 보상비 있죠 공원에 관련된 토지 보상비가 4조원 넘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보상이 이루어지는 데가요 안산 쪽에 있는 무슨 공원 부지인데 걔가 한 800억 보상비가 용인에 있는 애가 한 600억 뭐 그런 정도예요 수원에 있는 애가 걔도 뭐 한 4,500억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근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공원 일몰제 있죠 공원 일몰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공원으로 지정됐던 토지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공원 시설물 다 철거하고 개발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또 특례법을 또 하나 만들어 갖고 민간 업자가 공원 부지를 100% 인수하는 거예요 인수한 다음에 70%는 공원 용지로 조성을 해서 시에다가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 30%만 주택 지어서 분양하는 뭐 이런 걸 추진하는데 그게 진행이 되려고 하면 수익성이 있어야지 하겠죠 그렇잖아요 그 걔네가 그거 100% 매입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많이 들어가고 결국은 70%는 기부 체납해야 되고 30%의 면적만 갖고 사업을 추진했을 때 과연 사업성이 있을까 근데 그거를 사업성을 뒷받침해 주려고 그러면 완화시켜줘야겠죠 괜찮아요 용적률이나 뭐 이런 거를 완화시켜주면서 기부 체납하면 원래 그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그런 게 들어갔을 때 그게 또 지역에 따라 틀리죠 수석권 같으면 사업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용인이나 뭐 이런 데 지을 수 있다고 그러면 사업성이 있을 수 있는데 저 지방에 어디 가서 지으려고 그러면 분양을 해도 분양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근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땅에다 이렇게 투자한 이유가 뭐냐면 언젠가는 그 땅을 통해 가지고 뭐를 얻을 수 있다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게 좀 많죠 근데 어쨌든 간에 투자하려고 그러면 투자 환경을 또 분석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투자 환경이라는 게 결국은 이 투자에 관련된 위험과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뭐 법률적이나 세제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금융적인 환경이 변함에 따라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변할 수도 있고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죠 반드시 이거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분석해서 투자자는 위험에 대한 대가로 요구 수익률이 있죠 이런 거를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비용과 수익을 분석한다고 해놨죠 그때 이거 하는 거예요 현금 흐름을 돈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된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해서 투자의 타당성을 판단한다고 해놨죠 그게 이제 이 기법이에요 할인기법하고 뭐 비할인기법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얘를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현금 흐름이 있죠 얘를 우리가 이제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영업현금 흐름을 측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매각현금 흐름의 두 가지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는 얘가 일단 제일 중요해요 영업현금 흐름이 있죠 얘를 판단하는 게 일단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얘는 두 가지 방법에 다 대입이 되잖아요 그 때문에 시험상에서도 얘가 훨씬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매각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인용이 많이 되진 않았는데 근데 아마 또 출제를 하긴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만 계속 4개는 한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각현금 흐름에 대한 것도 같이 집어서 집어넣어서 출제를 하기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거기 보시게 되면 박스 있죠 박스에 보시면은 거기 가능 총소득이라는 게 있고요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 또는 세후현금 수지에서 다섯 가지가 있죠 그게 영업현금 흐름이에요 그 다섯 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이거 다섯 가지가 영업현금 흐름이라고요 그죠 글자를 따서 그래서 가가 가능 총소득이고요 유효총소득 순위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세전 세후거든요 그러면 얘는 두 번째 글자를 딴 이유는 첫 글자가 같잖아요 같으니까 두 번째 글자를 따준 거예요 그러면 가유순 전후에 이 다섯 가지가 영업현금 흐름이에요 그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공제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공이 공실 그 다음에 영업경비 그 다음에 부채서비스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영업경비라는 얘기고요 얘도 영업소득세인데 영업영업 같잖아요 그게 세 번째 글자를 딴 거예요 그러니까 가유순 전후 공경부서하게 되면 이 순서가 일단 틀이 잡히죠 이거 가로노키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보면 이게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 4번 지문, 5번 지문 이렇게 출제한 적도 있어요 뜻을 물어본 적도 있다고요 그 때문에 용어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알아보시면 되죠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요 그게 이거예요 가능총소득, 가능초소득 이렇게도 명시할 수 있어요 저는 번역상에 놀려요 번역상에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그러면 여기 만약에 임대 부동산이 있어요 그런데 얘가 룸이 20개였는데요 실당 가령 얘 들어서 500만 원의 임대를 얻을 수 있어요 1년에 그러면 이 부동산에서 연간 벌어들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 수익이 있죠 그러면 500만 원 곱하기 얼마 20하면 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임대 단위당 연간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하면 된다고 해놨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연간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한 거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1억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총소득이라는 것은 투자자가 부동산에 투자해서 벌어드릴 수 있는 연간 최대한의 임대 수익이에요 뭐가 없다는 가정이냐면 공실이 없는 상태에서 이 공간을 다 100% 점유가 됐다고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거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발생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100% 점유가 됐다는 가정인데 현실적으로는 임차자 중에서 계약기간이 끝나서요 들어오고 나가는 사이에서도 공실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실률을 평균 5에서 한 10% 정도 불량 부채라는 것은요 임차자가 임대료를 제때 안 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이에요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이거 세를 놓으면 보증금 받겠죠 그러면 보증금을 운영해서도 약간의 수익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 있죠 이게 꼬박꼬박 들어와야 돼요 그걸 합쳐서 수익률을 계산해야 돼요 임대료 안 들어오면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건 손해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실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이나 임대료가 제때 안 돌아와서 결국은 나중에 보증금을 공제하고 청산이 들어가면 임대업자는 손해라고요 수익률 계산할 때는 그걸 다 계산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얘네를 10% 주면 얼마 빼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기타 수입이라고 더해요 기타 수입을 표현할 때는요 영업의 수입이라고도 나와요 출제할 때 그러니까 기타 수입은 이 건물에다가 자판기 설치해서 수익을 내거나 주차장을 운영해서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건물 지하에 코인식 세탁룸 마시죠 동네가 뭐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 설치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얘는 계산을 할 때 포함을 시킬 수도 있고 포함을 안 시킬 수도 있어요 모든 부동산이 이게 나온 건 아니니까 다만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얘가 천만 원 발생한다 이렇게 가정하게 되면 얘네를 공제하고 남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효총소득이라고 그래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에서 발생할 거라고 보는 총수익 개념이에요 그럼 얘하고 얘하고의 차이점은 공실반영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나중에 계산할 때 출제자들은 얘를 기준으로 계산하라 얘를 기준으로 계산하라고 줘요 구별할 때 조건을 주니까 그러면 얘가 1억이 나오는 거죠 그 상태에서 뭐를 빼냐면 얘를 빼는 거예요 영업경비는 총비용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비용을 계산할 때 있죠 얘를 기준으로 계산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얘를 기준으로 계산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는 얘가 1억이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없다고 가정하게 되면 얘가 9천일 거 아니에요 9천인 상태에서 경비 계산할 때 있죠 암산으로 계산하기에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9천일 때 35% 계산하라고 하면 바로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영업경비를 얘를 기준으로 계산하라고 하면 1억에 35%니까 3,50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을 좀 더 빨리 유도하기 위해서 출제자가 영업경비는 뭐에 대한 가능 총소득에 대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한 선례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20% 이렇게 주면요 여기서 우리는 2천을 빼야겠죠 그러면 나오는 게 이게 순영업소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순영업소득이라는 건 결국 여기서 이거 빼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론에 어떻게 줬냐면 그러면 얘에 대해 얘를 더한 게 얘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틀리겠죠 그러니까 이 순서 과정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간단하게 줘요 그렇죠 그런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이 부동산 있죠 이 부동산에 총 투자액이 있죠 이게 10억이래요 이걸 시장 가치라고 줄 수도 있고요 총 투자액이라고 줄 수가 있어요 10억인데 이게 순순히 순순히 다 내 돈으로만 투자하면 관계가 없는데요 이 중에 6억은 융자를 받았어요 국민은행에서 융자를 받았고요 기간은 10년 이자율은 5% 조건으로 융자를 받았고요 4억은 내가 지분 투자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내 돈하고 빌린 돈이 같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있죠 이거 세 가지는 내 돈만 들어가서 발생한 수익은 아닌 거예요 내 돈하고 뭐하고 빌린 돈하고 같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 있죠 얘네들은 여기에 대해서 발생한 거예요 무슨 투자액? 총 투자액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순영업소득 있죠 이게 전부 다 내 주머니로 들어오진 않아요 이거를 가지고 누구한테 줘야 돼요 빌린 돈에 대한 이자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공지하는 게 그게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그래요 이 부채 서비스액의 의미는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때 갚아 나가야 될 원금과 이자 있죠 거기에 합계를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그래요 얘도 출제할 때 어떻게 했냐면 뭐를 공지한 원금을 제외한 이자 상환분을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이다 그러면 틀리겠죠 두 개를 합한 금액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면 뭐가 나오냐면 순영업소득이 8천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누구하고 누가 나눠 갖는 거예요 은행하고 나하고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은행에다가 대가를 줘야겠죠 6억에 5%면 3천이에요 그럼 3천을 빼주게 되면요 그러면 나오는 게 세전 현금 수지 또는 현금 흐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가 5천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지분에 대한 대가예요 여기서부터가 그러면 여기서 뭐를 공지해 주고요 영업소득세를 공지하는데 얘도 별도로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냥 천만 원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거 빼고 나오는 게 뭐냐면 세후 현금 수지예요 그럼 얘가 4천이겠죠 그래서 얘네 둘은 무슨 투자액에 대한 대가냐면 이건 지분 투자액에 대한 대가예요 이것도 출제한 적이 있어요 시험에서 구별할 수 있는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의 영업 현금 흐름에 대한 것을 구할 수 있으면 이 방법은 대입할 수 있어요 비할인 기법을 근데 할인 기법까지 쓰려고 그러면 내가 현금 흐름까지도 다 구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내용에서 보시게 되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일단 해드리긴 해드릴 건데 먼저 여러분들이 288페이지 있죠 예 거기 가면 상단에 박스 있어요 없어요 박스 있죠 지난번에 여기도 설명해드린 거죠 여긴 안 했나요 표정이 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뭐 이런 표정이군요 뭐 늘어나니까 이게 매각 현금 흐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게 표현을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지분 복귀액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지분 복귀액 자 그러면 이 지분 복귀액의 크기 있죠 이거를 계산할 때는 이런 거예요 내가 애초에 여기에다가 얼마 투자했어요 4억을 투자했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얘를 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파는 게 아니라 5년 후에 매각한다는 가정이에요 근데 5년 후에 매각할 때 10억이 아니라 12억 쯤에 매각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차익이 있죠 차익은 국민은행에서 가지고 가겠어요 내게 되겠어요 내게 되는 거죠 그것도 지분 복귀액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내가 발생한 수익으로 원금과 이자 상환했죠 그럼 이자는 경비가 공제가 되더라도 원금이 상환한 부분만큼은 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최초의 지분 투자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매각에서 발생하는 차익 그 다음에 보유기관 중에 원금 상환분이 있죠 그걸 지분 형성분의 증가액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그게 지분 복귀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구성을 할 때는요 이 매도가격은요 예상 가격이에요 5년 후에 얼마에 팔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10억의 매각이 된다고 그러면 얘를 매각하기 위해서 뭐가 발생하냐면 경비가 발생하겠죠 경비가 한 2천 들어간다고 가정하면요 순매도액이 있죠 순매도액이 9억 한 8천 정도 나오죠 여기서 뭐를 빼주냐면 이걸 빼줘요 미상환 저당장금의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 조금 아까 6억 빌렸죠 빌렸는데 기간이 10년이에요 근데 나는 이거 5년 후에 판단 개념이에요 5년 동안은 원리금을 상환했겠지만 아직 남아있는 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동산을 매각을 하고 소유권 이자를 하려고 그러면 융자금 상환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매각을 했었을 때 6억을 융자를 받았는데 그동안에 갚은 게 한 5년 정도면 나중에 뒤에서 나오시지만 실상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았으면 원금 상환이 많이 안 이루어진 상태예요 한 3분의 2가 경과해야지만 절반 상환은 그런 상태인데 이게 지금 보면 5년 만에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절반이니까 상환한 게 한 2, 3억 또 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매각한 돈이 가령에서 2억이라고 가정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거 빼고 나오는 게 뭐냐면 세전 지분 복계 얘기예요 그럼 얘가 7억 8천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뭐 빼야 되냐면 자본 이득세를 빼요 자본 이득세라는 게 양도 소득세를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취득과 처분의 차액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취득도 10억이고 매각도 10억이잖아요 그럼 이게 없다고 가정하게 되면 세후 지분 복계 얘기 얼마라는 얘기냐면 7억 8천이잖아요 그럴 때 할인기법에서는 얘하고 얘를 구했죠 이거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야 돼요 이걸 구한 다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과정이 복잡하죠 여기 있는 할인기법에서는 그런데 비할인기법은 얘는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1년 동안 발생한 현금 흐름만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할인기법이 조금 더 간편한 방법이라고 얘기하고요 할인기법이 복잡한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구해서 왜냐하면 보유기간이 한 5년이라고 생각하면 보유기간 동안에 매년에 세후 현금 흐름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일일이 다 구해서 다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그다음에 5년 후에 팔아버리면 또 현금 흐름이 또 발생하죠 이것도 또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또 할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조금은 복잡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도 또 할 수 있어요 처음만 그렇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매도 매도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묶으면 이게 가경이 나와요 여기 묶으면 순미가 나와요 그러면 가경이 하고 누가 나오겠어요 순미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전본후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가경이 하고 순미의 그죠 부친의 이름이 전본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뭐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순서를 나중에 이걸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착각이 나오는 게 뭐냐면 세전 현금 수지에서 뭐 빼야 이거 빼야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슬쩍 바꾸는 거예요 세전 지분복계에서 뭐를 영업소득세에서 공제하면 얘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영업소득세를 자본익세라고 이렇게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봐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읽다가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착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줄여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어디를 먼저 해보시냐면 거기 288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 있고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이제 할인기법하고 비할인기법을 구분하는 거예요 걔들도 알아둬야 돼요 별표하시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할인기법을 명시할 때 있죠 무슨 기법 이거 얘기할 때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목을 따면 순수내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의 순이라는 게 이게 순연가법 얘가 수익성지수법 그 다음에 얘가 내부수익률법 그 다음에 얘가 현가회수기관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글자를 따면 어떻게 돼요 이건 네 가지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름철이 되면 음식 상하기 쉽죠 특히 회 같은 거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특히 이렇게 회가 들어간 애들 있죠 얘네들은 비할인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회수기관법 또는 회계적 이익률법이라고 있어요 얘는 이제 단순 회수기관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면 얘네들은 비할인기법이라고 이거 시험에서 꾸준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이도 조정용으로 복잡한 걸 안 물어보고 이렇게 제목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박스로 준 적도 있어요 다음 중에서 비할인기법을 고르시오 또는 할인기법을 고르시오 이렇게 출제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금융에 가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종류 물어보듯이 얘네도 이걸 꾸준하게 낸다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목 기준 해가지고 이거 정도는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투자분석기법의 기본적인 원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죠 잠깐 쉬었다가 정리하시는데 이건 안 지우셔도 돼요 이거 지우면 큰일 나요 이거 다시 써야 돼요 그렇죠